네 제가 방금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제가 좋아하는 탁구 시청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죄송한데 제가 아까 주문했던 걸 캔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메뉴 주문한 거를 캔슬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메뉴 캔슬할 때, 주문하신 거 캔슬할 때 유용한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it possible? 혹시 가능한가요? To cancel the order? Is it possible? Can I를 쓰셔도 됩니다 To cancel the order? Can I cancel the order? Can I cancel the order? Is it possible? Can I cancel the order? It's a possible을 쓰시는 게 좀 더 정중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나중에 캐나다 오셔서 정말 죄송하지만 주문하신 거를 취소할 때 쓰시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.